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202번째 검정지느러미 다랑업니다 이게 영어로는 블랙핀 튜너인데요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튜너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이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계 물론 원형이긴 하지만 모든 바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랑어는 대부분 번역이 있어요 오늘 하는 게 검정지느러미 다랑어고 내일 할 게 푸른지느러미 다랑어인데 생긴 건 다 비슷해요 하지만 검정지느러미 다랑어니까 검겠죠 이렇게 좀 토실토실하게 생겼고 맛있겠죠 참치니까 어쨌든 이거는 생각보다는 좀 작습니다 하지만 색이 검어가지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푸른지느러미 다랑어보다 더 커 보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항명부터 보시겠습니다 튜너스 아틀란티쿠스 이건 대세왕의 서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종명이 아틀란틱 뭐 이러니까 당연히 대세왕 조용이겠죠 그리고 튜너는 튜너석 그러니까 참치석이죠 쉽게 얘기하면 16도에서 29도 상당히 따뜻한 물에 살죠 수심 150m 이내이긴 하지만 수면층에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양에 있긴 하지만 바다 위에 떠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해양 동물을 우리가 얘기하는 해양 동물은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각류가 있고 생선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생선은 부어류하고 저어류로 나눕니다 저어류는 바닥에 사는 건데 바닥에 사는 거는 바닥은 하얗고 위는 바닥 색깔 그러니까 어디에 샀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검죠 근데 부어류 부어류는 표면에 사는 것들이거든요 고등어라든지 참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등은 주로 파랗고 바닷색이죠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배는 하얀 경우가 맞습니다 자 이거는 서대서양에 살죠 아까 아트란티쿠스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죠 노스캐롤라나에서 브라질까지 삽니다 계절에 따라 이주를 하겠죠 그 온도에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이 참치는 약간 반온혈 동물이에요 생선이 변호 동물인 건 아시죠 그래서 자기 체온에 맞는 서식하는 데 맞는 그런 데서만 살고 아니면 이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참치 같은 경우는 상호도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일부는 변혼이지만 일부는 항혼이기도 해요 그래서 체온하고 서식지하고 크게는 구도까지 차이가 나는 데까지 서식하는 건 아니에요 사냥하러 먹이를 찾으러 쫓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명어로는 버뮤다 투너 블랙핀드 알바코어 알바코어는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마 알바코어였을 거예요 그것도 삼칠이죠 딥바디드 튜니 튜니는 뭐 튜의 예측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건 딥바디디라는 거는 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등하고 배하고 길이가 길다기보다는 뭐랄까 비례가 좀 비례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내일 할 거나 어제 했던 그런 다랑아보다는 이게 작거든요 한글로는 고등어목 고등어과의 검정지느러미 다랑아입니다 제가 참치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치목은 아니고요 그게 영어를 영어하고 한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로는 참다랑어목으로 볼 수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참다랑어목이니까 다랑어니까 튜니가 있을 거고 참은 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한글로는 고등어목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등어과에 참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상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정합니다 자 이거는 길이가 1.1m밖에 안 돼요 이게 생선이 1.1m 큰 건데 참치 중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70cm 정도 돼가지고 작아서 상업적인 관심은 별로 없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낚시 대상으로는 좋습니다 낚시로는 1m면 충분하죠 무게는 45파운드까지 되는데 평균 7kg 정도 라고 합니다 7kg면 괜찮죠 제가 볼 때는 낚시에서 먹기는 이 범용 지렘이 다랑어가 좋아요 왜냐하면 다랑어가 수은 농도가 높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왜 먹는 게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거든요 상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최상위 포식자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다랑어는 그렇진 않잖아요 뭐 정어리나 뭐 이런 것들을 멸치 뭐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그 수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오래 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을 때도 송아지 고기가 있죠 부드럽고 좀 비쌉니다 대신 수위로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맛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사람도 이게 뭘 먹다 보면 중금속은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수록 이 안에 농도가 높아집니다 사람으로 따져도 근데 이 다랑어도 그렇겠죠 다랑어도 꽤 오래 사거든요 40년 산다고 종에 따라서는 다른데 아무튼 인간 못지않게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다랑어는 오래 살아서 안에 농축된 수윤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랑어류가 따뜻하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큰 거를 큰 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또 먹이를 두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거나 내일 할 것들은 크기 때문에 잡으면 좀 그런데 검정 지느러미 다랑어는 작은 펜이기 때문에 그냥 잡으면 잡으면 그 옆에 크루가 있다면 같이 나눠 먹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다랑어 속에 다른 종보다 색이 검고요 지느러미가 검습니다 아까 그 이름이 검정 지느러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검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게 푸른 대서양 참 다랑어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작고 그리고 좀 묵직해 보이죠 왜냐하면 파란 게 아니고 검기 때문이죠 이빨은 뭐 다들 날카롭고 작은 편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낚시로는 인기이지만 상업용으로는 그냥 바이 캐치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은 청억색 옆은 은회색 그리고 배는 유백색입니다 자 이게 맛있겠죠 얼음에 절이고 있는 얼음에 보관하고 있는 거겠죠 절이는 건 아니고 소금이 아니니까요 그런 검은 검정 지느러미 다랑한데요 먹는 거는 갑각류 오징어 어류 뭐 이런 것들을 표면에서 때로 사냥합니다 그리고 두 살이 되면 이건 좀 짤나 보네요 보통 한 10% 이상은 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그러면 20% 정도네요 인간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보통 28 청춘 그랬잖아요 28이면 28이 16이니까 16이면 성적으로 성숙을 하는데 16에 성숙을 하고 60까지 예전에는 지금은 더 살죠 물론 그건 과학적인 기술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상태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살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크로마늉이라든지 내한테를 다른 이런 경우를 보면 16세 아이를 낳고 그리고 38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보통 한 반 3분의 1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80까지 산다 그러면 한 얼마나 되나요 한 15% 정도 되나요 두 살이 15%라고 치면 10%라고 치면 20년을 살 거고 15%라고 치면 한 15년 정도를 살겠죠 이건 그래서 좀 크기도 작고 수명도 짧은 편입니다 다른 다랑어에 비해서는 다랑어가 40년 50년 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두 살이 되면 봄에 먼 바다에서 200만 개 정도 까지 산란을 합니다 순농도나 기생충에는 우려가 있고요 당연히 내장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좋겠죠 양이 많으니까 제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작은데도 이걸 시거테라 중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시거테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고 그것도 어찌 보면 시거테라가 나이가 들면서 매일 먹이를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매일이 아니고 몇 끼마다 먹을 테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먹겠죠 하루 종일 먹는 그런 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몸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게 좀 농축된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먹으니까 오래 살수록 수은농도 혹은 수은이 아니더라도 중금속들이 농축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 경우는 농축도가 그 안에서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내장이나 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좋겠죠 참치류니까 당연히 회로 먹어도 되고요 일반적인 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744번에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주 어사인먼트를 하느라고 논문들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Sustainable Fishery거든요 그러니까 어획 가능한 예를 들어서 은퇴자금을 우리가 마련한다고 그러면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든다면 은퇴자금을 예를 들자면 내가 얼마큼 있어야 돈을 은퇴를 할 수 있느냐 은퇴를 한다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은퇴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일단 내가 1년에 은퇴 후에 얼마나 돈을 쓸 거냐 가 중요할 거고 적게 쓰면 당연히 은퇴자금도 적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은퇴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60세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60세 남자 캐나다 캐나다 남자 남자 여자는 기억 안 나고요 캐나다 사람의 60세 기대 여명이 18년인가 22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년이라고 치면 60세 은퇴를 한다면 20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2만불씩 쓰겠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0만불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40만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돈을 그냥 놔두진 않겠죠 그리고 그냥 놔둔다고 해도 걔가 그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내가 40만불을 갖고 있어도 매년 2%씩 주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걸 주식시장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S&P500 지시에다 넣었다면 최근 한 몇 년 한 한 80년 정도가 찾아보니까 한 11.8%인가 그 정도가 됐대요 그냥 간단하게 10%라고 칠게요 인플레이션율은 2%라고 치고 그러면 이걸 주식시장에 넣었다 그러면 8%씩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줄어드는 게 2%고 매년 주식시장에서 늘어나는 게 10%고 그리고 내가 매년 쓰는 돈이 2만불이다 그러면 40만불보단 적은 돈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원금이 첫해는 40만불 중에 2만불 썼다고 지금 38만불이 남을 텐데 38만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10%로 늘고 2%로 쭈니까 결국은 네트로 따지면 8%가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만불보다 적게 필요합니다 그건 은퇴 얘기고 이걸 어류에 적용해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은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물론 뭐 유산을 남기고 싶다 그런 사람은 또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쉽게 그러면 유산을 뭐 40만불 그대로 남기고 싶다 라고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류 같은 거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류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40만불 그대로 유산을 치면 어류도 매년 죽겠죠 왜냐하면 상위 포식자가 먹을 거 아니에요 상어가 참치를 잡아먹을 거고 참치가 멸치나 정어리를 잡아먹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죽는 게 있을 거예요 어제 조사했던 크로커 그루퍼네요 그루퍼 종류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그게 인도네시아 저거였어요 논문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위에는 그루퍼에 대한 거였는데 자연 사망률이 포식자한테 잡혀 먹는 게 물론 뭐 병으로 주는 것도 있겠죠 그게 한 16% 정도 된대요 1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그루퍼가 있다면 1년에 16마리 정도는 잡혀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획되는 게 26%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6마리는 어부들한테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42%가 매년 쭈대요 근데 그거를 평생 지속하려면 42%씩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바이오 메스 뭐라 그러나요 어획 어획량은 아니고 어종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번역을 영어로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42%씩 매년 늘어나야 될 겁니다 42%씩 늘어나게 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치어는 잡으면 도움이 안 되겠죠 일단 이게 늘어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성숙해야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는 두 살이 돼야 성숙을 하잖아요 근데 두 살 이하에서 잡아버리면 알을 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도움이 안 되고 일단 늘어나는데 그 아까 얘기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10% 늘어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죠 치어를 담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치어는 작잖아요 그냥 놔두면 키워서 잡아먹으면 큰데 근데 작을 때 잡아먹으면 물론 뭐 수운 농축도가 낮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송아지 고기처럼 맛은 있겠지만 좀 비싸죠 나중에 잡으면 더 클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혹은 나이가 아까처럼 두 살 이하에 잡는 거는 도움이 안 될 테니까 몇 살에 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어획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잡을 거냐 아까 26%를 잡을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늘려도 되는지 줄여도 되는지 그거하고 몇 살 때 잡을 거냐 그건 보통 사이즈가 뭐 몇 센치 이상 이하면 놔줘라 그래서 그물코를 보통 그걸 갖다 규제를 하죠 뭐 그물코가 뭐 뭐 어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센치 이하인 거는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 치어는 잡지를 않을 테니까요 잡으면 일단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가져오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 재밌습니다 읽을 게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